1. 당구 나는 13점 치고 있는 당민이다. 하지만 나는 안다. 당구는 일단 돌려야 한다는 걸 말이다. 그래야 키스도 나고 득점도 되더라. 그리고 나는 안 돌아가는 당구도 대신같이 구별할 줄 안다. 이런 공은 세워치는 것이다. 나이스샷. 근데 흰 공이 왜 앞으로 나와있지? 이 공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뒤돌로 또 돌려보겠다. 역시 당구는 세폭이 있어야 한다. 이 공은 내가 봐도 맞아있는 공이네. 이 공은? 이 앞! 이 앞! 어두. 이건 몸 안 썼으면 안 들어갔다. 갑자기 이 병XXX야! 이 상황이 여기 뭐야? 내가 왜 이래? 이 병XXX야! 그 만약에 해? 그 병XXX야! 이 병XXX야! 이 병XX야! 나 환장하겄네 설마 아이씨 어머나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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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아악 나 오늘 포 미쳤다 으응 이를 비켜라 지졌다 지진 julian 미림 잘 쳤습니다. 러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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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러. 아, 환장하겄네. 무얼 친거요? 안갈차줘. 지랄한다 지랄해. 어? 됐스! 아탱이 안녕히 가십쇼. 브라보! 나이스! 와우! 촤아! 와딱! 잘 치오! 와딱! 잘 치오! 와딱!